고포인트 홀 건강하시고 사각공예 뱀도의 가을 흙거지며 사각공예 파도 쉽지 쓰며 들은데 고도 예세 아 아 아동성 그들은 도착하나 이별의 눈물이 나 고포의 속으로 잘했지 않니? 기가 막히지? 말 한마디 더 주면 안될까? 주려고 그냥 해본 소린데 집구석에 먹고살만한 바 자꾸 돈 나오네 아이고 사모님 나 이렇게 이쁜 년처럼 봤네 아이고 안줘도 되는데 아이고 다리도 안좋으시지 사하 예 오빠 대가리 좀 돌려봐 대가리 돌려봐 한 번 해줘게 한 번 해줘게 너무 커 대가리 이 자 시 왕노 나가 해갈 부처 조 요 달 산 고고 상관 바닛 가리 하하하하 어림들 님 그려 우는 마을 꼬꼬꼬꼬히 애해 서로 나 씨발 앵콜 안 나오면 나 이렇게 노래 부를 것이야 아이고 그냥 애굽은 소리인데 뭔 돈을 자꾸 줘 돈이 집구석이 많아요? 돈아버지가 없어 아이고 안줘도 괜찮아요. 나는 줄 거는 없는데 어쩔까. 어디 한번 만져보실래? 신랑 자기랑 내 자기랑 틀리거든. 신랑 아이차. 아이고 고맙게. 돈을 져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계속 정인데 정. 앉아도 괜찮고 사람이 돈 욕심 부리면 원래 집구석이 안 됩니다. 나는 원래 내가 원래 각설이 생활하고 있지만 저는 돈 욕심이 없어.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그러지 말고 사람이 건강에 최고여. 안 아프게 산 게 최고여. 아파 봐. 며느리가 좋아해. 딸내미가 좋아해. 항상 일주일 하루가 하루가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.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부터 안 와. 제일 좋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. 시간. 지금 이 시간 즐기고 재밌게 놀아야지. 시간 딱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. 일주일 내내 웃고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. 월요일 날은 원래 웃고.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웃고.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으면서 재밌게 놀고. 목요일 날은 목조시 돈 내가 죽고.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. 토요일 날은 톡톡 튀기면서 웃고. 그리고 오늘 주말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살면 집구석이 아무 탈 없고 아픈 병도 났고 없는 돈도 굴러들어오네. 짜증을 내어서 웃으라. 성화를 부려서 웃으라. 인생일장 존모호인디. 아니나 놀지는 못허기다. 니나노호 딜리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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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나노호 시발 안 물러가네. 얼싸 좋아 얼씨구나 좋다 벌라 피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. 각설이나 되게 이렇게 하죠 뭐. 가수는요 노래밖에 안 불러요. 탤런트는 연기밖에 안 해. 각설이는 다 여러분들의 비회를 다 맞춰야 돼. 아버님이 오시는 훌륭한 노래 불러야 되지. 또 우리 아그들 오늘 주말일 때 아그들 애들도 많이 왔는데 애들 앞에 오면 또 동요도 불러야 돼. 꼭 엿장지 바닥이 나쁜 욕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애들도 복원. 볼 곳이 많아. 내가 다 배워서 애들 오면 또 동요도 해줘 동요도. 수종기 피어나는 목욕탕에서 남자 소위 불 딱 뻗고 모욕합니다. 요만한 놈 이만한 놈 이딴 만한 놈 이런 것도 해주고 다 해줘. 이렇게 뭐 거지가 막 근육이 한다고 뭐를 하지 말고 웃고 살면 돼.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더 하자.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노래만큼 좋은 약이 없네. 여러분들 병원에 아프서 병원 가보세요. 의사가 아프면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뭘 넣어줘? 주사. 모르필러줘. 그럼 맞으면 안하고 통증이 없어져. 요거 하나도 이런 거예요. 그런데 사람이 웃고 살고 막 즐기다가 노래 부르면 사람은 몸에서 뭐가 나와? 엔도피에 대한 게 나와서 건강 최고 건강입니다. 여러분들 노래 부르시고 재밌게 노시다가 노래 잘 못하지만 한 두고 한 두세 곡 할 테니까 박수치고 같이 한번 불러볼게. 뭐 하는지 아시겠죠? 이상 쓰지 말고 박수치고 그렇게 해. 아까도 못 팔면 가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. 자 노래 한 두세 곡만 주시고 신나게 하고 요거 끝나고 나서 아까 했던 미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정식 미녀. 천연아 총각이 정들 때는 사쿠라 나무 밑에서 정이 들고 영감 과부 정들 때는 등돌이 긁어주는 데 정이 들고 호랍이 과부 정들 때는 요당강 이빈트 탓에서 정이 이런 것도 했고 한 끼니까 경쟁하시고 노래 한 두 곡만. 사장님 두 곡만 해주세요. 두 곡만. 방금 가고. 박수치고. 아 방송 잘 나온 게 방송 쳐봐 봐. KBS 방송은 나왔잖아 이게. 박수를 쳐야 방송 잘 나와. 아 방송 잘 나와. 길을 막아 가고 가고 헛담이니라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햇든한 동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봐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으니 얼마나 노래가 좋냐고 옛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많이 불렀고 노리잖아요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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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채원 연락처를 육지로 가는데 할 말이 하도 많아 하고 하고 다 이 이 몸이 철새라면 이 몸이 철새라면 백끼리 돌 올라가라 어디론지 가려 하 트로트가 제일 좋아 왜냐면 이거는 담밀할때 딱 맞아 아빠 애들이 많아서 염병을 못하던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 아빠 나서든 나서든 타양이 그날 밤 청녀가 하날뜰 이랜 시 에이 5 이랜 흐 내게 살아라 울어라 추억의 나의 기타 아싸 잘한다 아무도 잘한다 함께해 나 혼자 잘한다 그래야지 아이고 그냥 잘한다 아무리 봐도 나만 존배신다 맞어 한 마라 꿈김마 그날마 그 도서가 좋다 또 모르네 아로 아로 그 모습 우리 갈라고 회장님 우리 걸쑥 갈라 그래 눈가가지 어 갠날이여 아이고 고마워 올 때마다 힘을 줘 고마워 저시하다 한번 만져보실래요? 싫어요? 음식 가리네 음식 가리네 울면서 튀기는 나의 기타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할게 박수 치고 아이고 아이고 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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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버지 한 번 해줄게 너무 꽉 안 들어가네 언니 미안해요 용두산아 용두산아 그리운 용두산 다리를 많이 벌려 물나오게 물나오게 그렇지 그렇지 한 발 올려 맹세하고 두 발 튀려 아이고 말 안가지고 대급방 다 말하지